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가이스트생 가이스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새록종목 검색부터 수익실현까지 종목 하나가 드디어 수익실현 하였습니다 그 종목은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요거죠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는 충분히 왔죠 그걸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왜 샀고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일지 예상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했는지 아실겁니다 제가 다 말해줬으니깐요 오늘은 이제 익절을 한 이유와 가격대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시나리오 짧게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분들 중에 익절한걸 왜 봐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도 좀 보세요 보는 것만 봐도 감이 많이 생길겁니다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경우에는 종목 자체 모멘텀의 이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모멘텀 궁금하신 분은 전에 올렸던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 위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 모멘텀은 여전히 좋고 차트상도 여전히 좋습니다 내일이라도 뻥 띌울 수 있는 자리니까요 그럼 왜 팔았어 하시겠죠 저는 첫 매수를 할 때 익절 손절 포인트랑 대응 시나리오를 다 정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때 고려한 익절 포인트에 도달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익절 포인트를 잡은 이유 역시 그 전 영상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이 살펴보시고 핵심은 제가 정한 룰 내에서 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익절점 손절점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마도 극히 드물 겁니다 동시에 이제 충분히 20%도 넘은 적이 있지만 익절 못하고 마이너스에서 파신 경험도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그쵸? 이 원인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욕심이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욕심을 버리라고 아 더 오를 것 같은데 내일까지 놔둬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 여기까지 수익 봤었는데 다시 반대하겠지? 그리고 또 떨어지고 아 본전까지만 다시 오르면 팔자 그리고 본전 자리 다시 와줘도 다시 오르겠지? 하고 못 팔고 있다가 더 빠지고 결국 시장학제 더해져 손절 아마 이 패턴이 진짜 많을 겁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회사의 진짜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욕심을 버리고 꼭 첫 매매 때 생각한 손절 익절 포인트를 꼭 지켜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 수익 실현 했고 수익률은 16.8% 정도 되네요 아 제가 분화 매도를 진행했는데 이제 첫 매도를 할 때 절반 팔고 차트상 이제 자리가 제가 이 검은 색깔 더 위로 긁을 줄 알고 절반 팔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가지고 나머지 정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두 개 합친 수익률이 이제 16.8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했던 것 정리를 하면 욕심버리고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매매 포인트에 따라서 익절과 손절을 꼭 해라 이 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종목들 간단하게 브리핑 해 드릴게요 제가 뽑아 놓은 종목들이 여기 있거든요 관련 종목에서 궁금하신 분은 전에 올려둔 영상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를 보면 지금 지지선 저항선들 사이에 갇혀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밑으로든 위로든 헤어 나올 때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밑으로 빠지면 추매를 할 거고 다음은 이제 디지캡 계속적으로 이제 검은색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디지캡 확대해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이 검은색 이 검은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무슨 꿀 발라 놓은 것처럼 계속 붙어 있습니다 빠지면 끌어올리고 빠지면 끌어올리고 벌써 세 차례 정도 빠지면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빠지면 올리고 세 차례 정도 진행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추매를 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 그려지고 있는 중이죠 저거 자연스럽게 생기는 걸까요? 저렇게 이쁘게? 아니죠 당연히 세력형님들이 그리는 겁니다 의도가 다양하겠죠? 진짜 올리기 전에 그릴 수도 있고 페이크일 수도 있고 페이크인 경우는 저렇게 만들면서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이탈시켜 버리는 거죠 희망이 클수록 실망도 큰 법 큰 매도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걸 세력들이 흡수를 하는 거고 여튼 저는 그래서 쌍바닥에서 추매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도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건지 밑으로 다시 떨어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주가 형태와 지금 주가 형태 보이죠 여기? 주가 형태와 외국인 보유 수량 형태가 어떻게 보이나요? 여기랑 비슷하죠? 그럼 지금 이 차트는 외국인이 그랬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외국인이 검은 머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순매도 중이죠 계속적으로 며칠 동안 그럼 답이 뭐겠어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날부터 주의깊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상 보면 이 검은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 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자리는 진짜 애매한 거죠 세력이 외국인이랑 가담어서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자체가 세력일 수도 있고 몇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애매하면 매매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위에 여기 빨간 선 있죠 이 검은 선 위에 빨간 선 이 빨간 선을 뚫고 올라오면 종가로 마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추매를 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밑에 여기 찍고 올라오고 빨간색 위에서 종가가 형성 됐을 때 그리고 그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날이면 거의 퍼펙트한 날입니다 그런 날이 안 나오면 현주가 근처에서 추매를 하지 않고 관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 이제 여기 밑에 여기 밑에 공간에서 여기 이 정도에서 이제 추매를 할 생각이고요 이 정도 뒤지키면 이 정도 생각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헬릭 스미스를 보면 헬릭 스미스는 계속 빠지고 있죠 어차피 적금 넣고 있는 거라 지금 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영상에서 지지선이나 저항선 그거 드릴게요 아마 또 새로운 팁들이 나갈 겁니다 그때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윙이푸드 이놈은 올랐다 내렸다만 반복만 하고 있네요 주위에서 볼 점이 드디어 61선이 이 형광색이 61선이거든요 61선이 우상선 방향으로 꺾였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61선이 있기 때문에 붙으러 갈 수도 있거든요 세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빨간선이 120 여기 밑에 빨간선 보이죠 이렇게 지금 이 평선 중에 빨간선 빨간선이 121선인데 이 121선을 붕괴하고 61선을 향해 가다가 맞고 반등하는 척 하로 보여주고 그 다음날에 밑으로 확 찍어 눌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탈할 때 또 사고 그리고 쭉 빠질 때 흘려놓고 여기서 반등하는 척 보이다가 다시 찍어가지고 밑으로 보내고 그런 방법을 또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세력의 의도를 모르는 개미들은 빠질 때 다 손절치겠죠 그런 식으로 탈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61선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일단 3차춤에는 장중의 60에서 밑으로 뺄 때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꽤 남았죠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주의해야 할 시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나무 푸드나무는 그냥 윙윙푸드랑 같은 날 매수하고 같은 날 매도하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푸드나무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 이런 봉 의미가 있죠 지금 여기 여기 저항선 저항선 두 개가 있는데 저항선이 지지선 있네요 현주가 기준으로 이 저항선을 가뿐하게 뚫고 심지어 주가가 윗꼬리를 달지도 않고 꽉 채운 상태를 해서 마감을 했죠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윙윙푸드 생각해보면 크게 빠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네 요정도 오늘은 브리핑 해주고 아직까지 들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주의 깊게 신경 써야 될 부분 없고요 요정도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은 오늘 이제 16% 정도 수익보고 손익 봤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제가 팔았다고 해서 파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엔 이거 더 갈 수도 있거든요 더 가시는 것 같은 분들은 이제 좀 더 보유하시고 다만 이제 손절이나 매도 포인트는 잡아 두시고 지금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검은 선 있죠 검은 선 위에 올라가면 이제 단타 입장으로써 한번 접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